어우 그냥 근데 저는 좀 아 이거 좀 이런 게 괜히 들어왔나? 근데 그거도 괜히 들어왔나? 이런 생각들은 제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좀 좋은 그들을 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늘한테 연일이의 음료식사의 신경을 그런 게 있더라구요 아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 속에 나오신 지 사장님께서는 사식증을 불러드리는 방법이 아주 잘 나오더라구요 네 시대전화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깐 뭐 하늘한테 다 안 하고 싶으시니까 하늘이 이렇게 일을 해 먹고는 우리같이 이렇게 문을 씻지 못하고 조사하고 견해당합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영화는 저는 잘하면서 이 어렸을 때는 이 사람도 하단 게 고등학교 때 보면 일어나게 가면 일어나게 가면 재미가 없고 해머니가 이렇게 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차피 태우드리랑 있는 데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때는 억지로 이렇게 정말 대빵이 나와가지고 떨려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떨려가서 막 혼내면서 가고 차원에서 차원에서 엄마랑 아빠랑 가면서 그 온한 장소됐죠 아 할머니가 아빠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니라고 시작해가지고 아까 어린이집을 지리면서 이제 갔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기억이 또 되더라구요 어쨌든 간에 여름들한테는요 antes 시작한 에어 ils 여태